비쥬얼 대박입니다 중짜라니 3명을 먹겠네요 정말 짱입니다 엄지척이에요 요거 보세요 살아있는 전복입니다 요거는 키조개인데 요것도 살았습니다 생물을 쓰나봐요 기대가 됩니다 모나리 젤 모나리 젤 모나리 젤 모나리 젤 짜마에서 시켜먹었답니다 무엇보다 정말 대박은 예수님도 짜마에서 회식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킨 항아리 짬뽕이죠 볶음 짜장도 있고 향수육도 있고 고추짬뽕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먹었어요 매춘한 식품을 이용해서 썰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우선 마침내